자 이제 402번으로 한번 가보죠 this is used in product manufacturing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밑에 우리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보죠 1번에 어셈블리 라인은 뭐라 그래요 조립 라인이고 2번에 카티지 인저스트리는 뭐예요 카티지 오두막이니까 오두막 산업이 뭐지 이게 간의 수공업이야 알겠죠 간의 수공업이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시스템 뭐야 보안체계 우리 세콤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거 그 다음에 트래픽 시스템은 교통일거고 파이어 알람 뭐예요 화재경보가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요 첫번째 줄에 this is designed by 이것이 고안 설계되는 것은 determining the sequences of operation 공정의 순서를 결정한 뭔가를 만드는 공정의 순서를 답은 쉽게 보이죠 뭔가 제품 제조하고 순서대로 for the manufacturing each product component 각 제품의 구성요소 게다가 as well as the final product 완성품 그래서 as well as 하면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여기 너무 경직되면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쳐 올리게 되잖아 그게 뭐예요 product component as well as 게다가 final product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세 번째 줄에 manufacturing 이 부분이 틀렸거든요 왜 틀렸냐면은 동명사 manufacturing 앞에 더 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동명사 앞에 더 가 붙으면 잘 기억하세요 manufacturing의 목적어가 each product component 이하죠 그렇죠 이 목적어를 끌어당길 수 있는 타동성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manufacturing 다음에 전체성 of를 한번 넣어 줘 보세요 그래서 the manufacturing of each product component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아니면 나는 of를 넣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덜을 빼면 되지 덜을 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동명사 앞의 더는 전체사와 연동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동명사 앞의 더는 전체사와 연동한다 자 work assignment 작업의 할당과 the number of machines 그 다음에 기계 숫자 and production rate 그 다음에 생산의 속도 이런 것들이 coordinate 조정 통합 되어서 so that all operations performed along this 이것을 따라 수행되는 모든 공정이 work successfully together 성공적으로 함께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all movements are product parts on this 이것 위에 있는 product part 제품의 그 부분의 모든 움직임들은 simplify 단순화됩니다 with no crossing over 서로 겹쳐지는 일도 없고요 back tracking 거꾸로 가는 일도 없고요 또는 repetition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this is increasingly being handled 이것은 점점 더 by 컴퓨터로 제어가 되고요 조절이 되고 컴퓨터는 which monitor information 정보를 monitor하고 adjust the flow of parts 각 부분의 흐름을 자기가 모니터한 것에 상응하여 그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도 한 번 했죠 그에 따라서 상응하여 영어로 뭐라 그래요 correspondingly 그러죠 그런 같은 말이 뭐예요 accordingly 확실하게 여기서 앞에서 배운 거를 우리가 굳히게 하죠 그래서 404번의 정답이 2번의 correspondingly가 정답이에요 우리 404번의 1번 consequently는 뭐죠 뜻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3번의 approximately는 뭐예요 이거는 대략 4번의 simultaneously는 뭐예요 이거는 동시에 strikingly 뭐야 눈에 띄게 현저하게 이런 말이 되죠 this usually consists of 이것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conveyor belt 아주 결정적인 단서네요 자 conveyor belt는 그냥 conveyor belt죠 자 그 위에서 workers perform specific function 그렇죠 근로자들이 어떤 특수한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nowadays all the automatic machinery 요즘에는 그 전자동 기계장치와 industrial robot 산업 로봇이 taking the place of 조금 슬픈 얘기네요 take the place of 무슨 소리예요 대신한다 대체한다 해서 human workers on this 그렇죠 사람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1번 1번 2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05번에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4년 동안 대니는 열심히 훈련을 해서 to master the famous pike peak marathon 마라톤이죠 유명한 이 마라톤 대회를 마스터하고 싶어요 완주하고 싶습니다 자 but when running the actual marathon 근데 참가했어요 그래서 실제 마라톤을 딱 뛰고 있는데 he was feeling weary and tired weary 지치다 tired 피곤 지치고 피곤하게 됐어요 in a narrow path through the ooze 우즈가 이제 뭐예요 어떤 숲이죠 나무가 많은 곳이죠 글로 이제 통하는 좁다란 그 path 길에서 he got stuck behind the slow weak runner 그쵸 아주 느릿느릿 가고 되게 약한 그러한 경주자에게 got stuck got stuck got stuck이 뭐죠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되다 막 길이 막히는 거야 차가 막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막혔어요 근데 그 주자는 wearing a t-shirt with bob's number 4 written on the back 등에 bob's number 4라고 하는 t-shirt를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앞에 어떤 사람이 길을 막고 있는데 등에는 bob의 number 4 이렇게 적혀있다 말이죠 he felt even more tired even more tired 비교극 강조 even이 와서 훨씬 더 피곤해진 것은 because he had to lack behind the fellow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앞에 가는 그 친구 뒤에 자꾸 처지니까 더 힘든 거야 왜 가다가 페이스가 줄면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lack behind가 뒤처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lack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 남학생들이 게임 많이 하나요 게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이럴 때 뭐 걸렸다 그래 렉 걸렸다 그러죠 그 렉이 이 렉이에요 제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as he was finally overtaking the runner 자 그가 마침내 그 주자를 이제 overtake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out of curiosity 호기심에서 he asked him 그에게 물어보기를 what's bob's number 4 그 뭐요 당신 등에 그 쓴 거 bob의 네 번째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my friend bob had a dream to run this marathon four times 내 친구 bob이 이 마라톤 네 번 뛰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he answered he ran it three times 자 우리 4번만 누구예요 지금 친구 bob이죠 그래서 405번은 4번이에요 근데 세 번밖에 못됐어요 but the last year 그러다가 작년에 died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I decided to come for his dream for him 그를 위해서 꿈을 완성시켜주고 싶었어요 아 보통 얘기가 아니죠 친구를 위해서 대신 네 번째 마라톤을 뛰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bob's number 4입니다 certainly old exhaustion exhaustion은 뭐죠? 피로겠지 여기서는 모든 피로가 he had been feeling during the race 마라톤 동안에 느꼈던 모든 피로가 어떻게 될까 이 글을 잘 훈훈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피로가 사라졌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406번의 정답은 disappear죠 우리 1번하고 3번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증가하고 쌓이는 거 increase accumulate 쌓이는 거고요 4번의 emerge는 뭐야 이거는 나타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읽었는데 되네요 일부러 여러분도 훈련시키려고 자기 자신감을 기르려고 제가 정답 중에 ABC 정답을 좀 많이 넣었어요 자기를 믿어라 그렇죠 근데 한번 재밌는 통계를 내봤어요 이 3개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정답이 뭘까 했더니 1번이 적어드라고 뭘까 BAC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BAC가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게 우리가 과연 교사가 할 말이 되겠어요? 아니지? 그렇죠 자기 주관대로 풀기 바랍니다 정답이 4번, 2번, 1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